안녕하세요 우승들이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공식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식 방식에서요 피팅, 영어로 피팅, 핏코로전 이렇게 부르고 손상 메카니즘, 데미지 메카니즘 보시면 패스페이팅 레이어 해가지고 이제 부동대 피막이죠 부동대 피막, 스탠네스 강에, 부동피막, 보호피막이죠 이렇게 있고 스탠네스 강 위에 CRTO3, CRTO3, 보호피막, 크롬 또는 FU가 있겠죠 이렇게 스탠네스 STS, 크롬 C2% 이상이죠 20% 이상이 나머지 철이고요 스탠네스 강에, 피막 있는데 부동대 피막, 패시베이팅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왜 깨지냐면 결국은 틈부식과 똑같다고 그랬죠 표면에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이걸 덮으면 표면에 덮으면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쪽이 깨져버립니다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 피막의 특성에 대해서 피막 특성을 보시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이나 미시적으로 현미경적으로 마이크로적이죠 미시적으로는 용여와 재석출을 반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성이 재석출 반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CR2O3가 붙어있을 때는 강한 피막이 계속 뭐랄까요 이게 떨어졌다 붙었다 CR2O3가 이게 떨어졌다 붙었다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떨어지면 산소하고 크롬으로 분리되니까 피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붙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졌다 붙었다 거의 살아난 피막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이걸 계속 유지하려면 산소 공급을 계속해 줘야 되거든요 떨어졌을 때 산소가 없으면 날아가 버리니까 산소 날아가고 다시 새로운 산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산소가 불충분할 때 이렇게 덮었을 때 틈부식 틈부식이 결국은 공식을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틈부식과 공식은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하이로칼 크렌트 댄시티를 해 가지고 양극 용해 해 가지고 결국 이렇게 되면 전류가 도는 거죠 자 기억나십니까 CR2O3 전압이 플러스 약 1.33볼트로 높습니다 표면 여기 크롬이 마이너스 0.76볼트고요 철이 마이너스 0.41볼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압이 높으니까 전류는요 높은 데서 낮은 데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뚫리면 돕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국구적으로 전류가 엄청 많이 흐르는 거죠 전류 그러면 전자 뺏긴 전자 뺏기면 메탈이 플러스 되고 여기가 OH- 생기고 여기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전자 뺏기면 전자 올라와 가지고 이쪽에서 OH-만큼 알칼리 만드는 게 또 방식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DECREASING OF THE PEAR VALUE IN THE PEAR TING 이 안에서는 PEAR값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산성으로 간다는 거죠 PEAR값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5, 4, 3, 2, 1 떨어진다 왜 그러면 가소분해 때문에 그랬죠 가소분해 돼 가지고 물이 들어와서 FCL2 만나서 HCL이 되니까 HCL은 결국은 HCL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HCL은 H뿌라스 하고 전자를 넘겨주니까 CL 마이너스 해 가지고 양이 오면 H뿌라스 생기니까 PEAR값이 낮아지고 산성 이것도 부식인자고요 가트 부식인자죠 강력한 부식인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PEAR TING MISSING RESPECIAL ON THE MATERIAL SERPACE 다시 재부동퇴하려고 그러지만 한번 작동되면 그때부터는 재부동퇴가 안 됩니다 이거를 드러내서 밖으로 드러내서 물속에 드러내서 바닷물에서 한번 그라인드로 싹 밀고 다시 산소를 공급해야지 안착이 되지 이 상태에서는 계속 작동된다는 거 자동 충매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PEAR TING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사례를 보시면 두플렉스 스테네스라고 이상강 두플렉스 강의 스테네스 강인데 여기 보시면 구멍이 뚫어지고 그림이 잘 보이시지 모르겠습니다 단면을 잘라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백마이크로입니다 백마이크로고요 이 구멍이 여기 밖에서 보이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보이는 것은 안쪽으로 이렇게 팍 막혔어요 공기 다 도망갔어요 다 녹슬어 가지고 FECL도로 다 날아가고 여기는 PEAR값이 떨어지고 PASSIVATION OF THE SURPACE 표면이 부동퇴되어 있는데 그럼 대책은 뭐냐 대책은 표면을 부동퇴 시키기 때문에 틈을 제거해 줘요 이런 유물질이 있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활성태를 방지해야 된다 결국은 뭐냐면 틈부식을 방지해야 된다 덮지 말라는 거죠 오픈시켜 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INCREASE OF THE CROMMORIAN 기지의 크롬 모리엔 높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눈으로 보일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면인데요 밖에서는 여기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100마이크로고 그럼 여기 10마이크로 10마이크로 0.0이면 눈이 안 보입니다 눈이 안 보이지만 계속 파묻고 나중에는 구멍이 발생되는 아주 미세한 구멍이 발생돼서 계속 공격해서 구멍이 뚫리는 요게 이제 공식의 어떤 특성인데요 자 그러면 아까 방지하려면 어떡하냐 크롬 모리엔 이게 바로 PREN이죠 Pitting Recent Equivalent Number 해 가지고 나는 크롬 더하기 3.3% 모리 더하기 기억나시죠 약 16에서 30% 질소 크롬 모리엔을 집어넣으면 어떡합니까 PREN이 곱씨 올라가서 슈퍼급 스테네스되면서 공식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슈퍼급은 여기 40 이상 되면 슈퍼급 여기 40 이상 되면 이걸 슈퍼급 스테네스라 슈퍼스테네스라고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자 그 다음에 방지제책 자 일단 바단물까지 해수까지 나옵니까 사물이죠 머리를 4% 이상 넣으시면 해수 이하는 해수 이하는 틈부식이 공식이 발생됩니다 공식 발생 안 된다 공식 틈부식 발생 안 됩니다 틈부식 발생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XX 4몰이 기억나시고요 산성경기관 16몰이 4몰이 16몰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